한 번 오늘의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축하를 부를 건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노래 가사에 그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실 제가 키스를 시키고 싶은데 좀 무례한 부탁일 것 같아서 이제 신랑님께서 신부님 손등에 이제 키스를 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드립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맞을 수가 있었어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아주 보면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그대의 머릿결을 맞이하여 그대의 머릿결에 하다가 그대의 머릿결에 그대의 머릿결에 해야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줬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태로 이라는 건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담아 먹길 바람을 지울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흰 거친 마당 속에도 처진 지붕 밑에도 홀로 내뱉게 젖어 있지 않다 일주일에 신체한 사랑과 거대한 사랑은 네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이라는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 없나 있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시피 사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수자 돌아가시면 소녀시대하고 고맙습니다